서울의 한 파출소 근엄한 분위기가 감돌고 어쩐지 심각해 보이는 이곳을 웬 고양이 한 마리가 신나게 휘저고 다니는데요 매력적인 갈색 털, 그윽한 눈매의 소유자 망원 파출소를 지키는 귀여운 경찰관 행복한 고양이 망원이를 소개합니다 파출소 한켠에 따뜻한 보금자를 튼 망원이 인식표만 봐도 경찰들의 애정이 느껴집니다 알뜰살뜰 경찰들은 가족 챙기듯 망원이를 세심하게 챙겼는데요 이거 하면 아주 좋아하죠 경찰들 뿐만 아니라 전국 각지에서 많은 사람들이 무료로 사료를 보내주고 있다는데요 저 언제 다 먹어요 고양이가 많은 이들의 사랑을 먹은 망원이는 파출소를 종횡무진하며 씩씩하게 무럭무럭 자라고 있었습니다 무뚝뚝한 경찰관도 망원이에게는 부드러운 남자가 되는데요 누구의 눈치도 볼 것 없는 망원 파출소 대장 망원이 제일 좋아하는 뜨뜻한 기계 위에 은근슬쩍 자리를 잡더니 구벅구벅 늘어지게 낮잠을 자기도 합니다 귀여운 망원이의 행동에 무겁기만 하던 파출소 분위기도 확실하게 됐는데요 사실 망원 파출소에는 망고와 망원이라는 다른 고양이 두 마리가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한 청년이 길에 유기된 고양이 망고를 발견해 몸이 아픈 망고를 다급히 파출소에 맡겼는데요 파출소 측은 탈장 증세가 있어 많이 아픈 망고가 유기센터에 맡겨져 입양되지 못하면 안락사된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다행히도 망고는 파출소 경찰들의 도움으로 무사히 수술을 받았고 이후 망원이라는 이름의 고양이와 함께 파출소에서 경찰관들의 사랑을 받으며 생활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작년 10월경 망고와 망원이는 당시 유행하던 전염병으로 인해 안타깝게도 하늘나라로 떠나고 말았는데요 현재 파출소에 있는 망원이는 작년 11월 새롭게 망원 파출소 가족이 된 고양이입니다 세상을 떠난 망원이와 아주 흡사한 생김새 때문에 망원이라는 이름을 이어받게 됐는데요 이런 사연 때문에 경찰관들은 망원이를 더 챙기고 있습니다 망원 파출소의 사랑을 듬뿍 받는 행복한 고양이 경관 망원이 아프지 말고 지금처럼 멋진 경찰관들과 함께 오래오래 건강하고 행복하길 바라요 아프지 마시ipedia 유행하 aplic기 유행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